아이고 벗어리게 생겼됐어요. 안녕하세요. 아 오빠가 진짜 좋아해요. 누구는 싫어해요. 저는 좋아해요. 알겠습니다. 왜 좋아해요. 잘생겼잖아요. 잘생겼어요. 대한민국에 이정재 정우성 두 명밖에 없습니다.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. 이정재. 정우성씨 의문의 1패. 고3 비타민. 고3이에요. 네. 그렇구나. 이정재씨가 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잖아요. 굉장히 당황한 눈치죠. 귀를 한 번 주세요. 제기를 받아야 돼. 한번 귀를 한 번 주세요. 열심히 좋은 대학. 가루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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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먼저 가도 멋있는 것 같아요.